우리나라의 두번째 지금 주심을 방문한 영국 심판입니다. 천정병원 김여진 박서 오늘 경기의 랩브리 주심은 레리 오커넬 영국 심판이 맡아보겠습니다. 우리 최섭 순수에 거는 기대가 다 될 겁니다. 머리를 노랗게 색깔을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프로복싱은 패션이다. 최첨단을 갖는 그런 패션의 스타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반중성에서는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응원의 후호가 지금 계승배 아래 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는 월드컵의 여유가 있으시지 않았죠? 네 대단합니다. 펜싱 경기장 오늘 경기에 랩브리 레리 오커넬 영국 심판 1회전기 시작됐습니다. 1회 시작됐습니다. 시가 약간 더 큰 이 도전자 마르세 순수입니다. 1회전 경기 스트레이트가 주무기인 아르세 후기 주무기 최우삼 1회전 경기 오늘 경기는 한 라운드 세 번 다운이 되면은 자동 케어패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파로런스 그룹 국내용이죠? 네 우리 국산 파로런스를 사용합니다. 네 라이트 단을 짧았습니다. 벨트 아이를 슬쩍 때렸던 아르세 지난 6월 3일 공개 스파링을 가졌는데요. 공개 스파링은 두 선수들과 모두 이번에 경기에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4배 이전에 이제 우연한 버팅으로 경기가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무파정 시합이 되고 그 이후 때 그런 경우가 재활하게 되면은 점수로 승대를 가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점수로 승대를 가립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아 이 아르세 선수 아주 훗구어기 경표하군요. 아주 스피드와 파워를 준비한 아 들어가다가 맞은데 카운트를 맞았습니다. 엉덩방아 들어가다가 카운트를 맞고 엉덩방아 최우삼 라이트 단발에 자 브리에키 스파 너무 가드를 벌리고 마음을 놓고 들어갔었어요. 방심 네 방심했죠. 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큰 걱정을 해도 됩니다.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분 가운데 1분 25초 남았습니다. 절대 그 방심은 금물이에요. 네 아르세 선수의 그 라이트 받아치는 스트레이트가 1회적이거든요. 네네 절대 그런데 마음을 풀어선 안 됩니다. 아주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대단히 그 예리한 이 아르세 키가 2cm 더 큽니다. 링사이드로 몰아붙이고 있는 아르세 2회전 경기입니다. 아 스트레이트 짧은 스트레이트 최선 좋습니다. 네 경기 초반 이 기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르세 선수의 그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조신해야 됩니다. 네 한국 최후의 프로 부칭 보류 유일한 챔피언 최유삼 현재 4사 타이틀 방어 상대는 멕시코의 포르헤 아르세 선수입니다. 상체가 꼽고 시선 아르세 선수인데요. 최유삼 선수로서는 이 사정권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아르세 선수의 그 레프트 훅의 연 스트레이트가 그 유력적이거든요. 절대 그런 펀치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초반에는 몸을 걸 필요가 없죠. 네. 아 지금 펀치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최유삼 선수. 최유삼을 연호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고 있는 안중석. 네 우리 최유삼 선수는 정말 근면 성실한 복서거든요. 절액형의 복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엉덩방아 조금 마음에 걸릴 텐데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 스트레이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주 이 탈이 긴 아르세에 쭉 뻗어치는 강타. 그대로 가슴을 얹히면서 엉덩방을 치렸던 최유삼. 200경기입니다. 저희 최유삼 선수가 지금 나주대학에 재학중인데요. 어 대학에서도 지금 나주에서 올라와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회 경기입니다. 뭐 이 저 수비 자세도 완벽한데요 아르세. 네 아주 그 수비와 공격이 예 확실한 조화를 이루는 선수입니다. 근데 레시코에서는 지금 영웅으로 불리거든요. 네 아 좋았습니다. 들어가다가 한 대씩 주고받았습니다. 최유삼 고국 위쪽. 아르세. 레프트 최유삼. 아 우리 최유삼 선수가 공격도 좋고 방향도 좋는데요. 조금 공격한 다음에 앞면이 좀 이렇게 예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국같은 아르세 스트레이트 어 레프트. 이 아르세 선수가 그 초반의 교유가 많습니다. 절대 이 초반은 아웃복싱으로써 상대를 어 끌어들이는 그런 가벼운 레프트와 스트레이트. 타이틀로써 경기기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최유삼 선수는 세 번 딱 케이오로 방어를 했습니다. 아 레프트 하바 라이트를. 아 라이트랭. 일구대로 오는 아르세. 어 1차는 태국의 차트. 2차 방어에 견적 시 태국의 파만 3차는. 아 스트레이트 오는 거 안되는데요. 제가 정국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야마구찌를 KO로 이기고서 3차까지 KO연습 4차 타이틀에 나선 한국 최요삼 붉은색 트렁크 짧았어요 아르세 2회전 경기입니다 왼쪽 좌우로 흔들면서 성대로 구렬이 시신 다음에 공격을 해야됩니다 왼손 후구로 받아치고 낸 최요삼 아 복부 공격 아 네 들어오는 선수를 역시 미스 시킨 다음에 공격 네 최요삼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은 다음에는 좌우로 흔들어지면서 상대방에게 펀치를 피해야 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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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은 자세는 상대의 주먹을 잘 피할 수 있고 가게 갈 때 무기가 실린 펀치가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까 역시 좋은 자세에서는 스피드를 이용한 확실한 KO 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2 2 다시 1 또 받아치고 있는 최요삼 호세 아드 선수의 연타가 좋거든요 네 1, 2, 3, 4개까지 1씩 관심을 쓰면서 신경을 쓰면서 공격을 을 해야 됩니다 도전자 아르세의 주먹이 아주 절도가 있어요 아주 각도가 있죠 네 역시 그 판치력 라이트 플러크에서 70% 이상의 교효가 있다는 것은 이건 헤비급 중량급에 비싼 100%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요 수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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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키스파에 엉덩방울을 쪄다 베스트 라인 이하에 펀치를 날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네 아 크레이크 아 네 좋습니다 2회 경기 끝났습니다 pin 내 세계에 네가 네가 두루 PRIXO 꼭 네가 나 네가 난 클릭해버렸어요 달고니까 클릭 딱단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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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톨톨ck 클릭 날 클릭해봐 나름대로 자기의 스타일을 고3에서 경기운영을 잘해 주었습니다 3회전 노란 물감을 들인 이 최요삼 붉은색 트렁크 도전자는 맥스코의 호르회 아르세 선수입니다 키가 2cm가 더 큰 도전자 아르세 아르세 선수는 다양한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프트 다블도 좋고요 레프트 A는 스트레이트 아 네 좋았습니다 키스타를 날리고 있는 최요삼 스트레이트 왼쪽 훅 롱 훅 빛났고 아르세 네 롱 사이드에 기대고 있는 한계 최요삼 난타전 화력전 둘을 뽑는 화력전 아 작동으로 잘 빠졌습니다 반주들 경제박스를 보내주겠습니다 아 화력전이에요 왼손 훅 우웅 훅 같은 북에 얹었습니다 주춤했어요 우리 최요삼 선수는 좋은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그 턱을 감싸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세가 지금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다가요 최요삼의 왼손 훅에 복구가 걸린 이후에 조금 주춤해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아래 프리는 래리 오케넬 영국 심판입니다 야 빨리 고지마 바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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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최요삼의 4차 타이틀 방향 아 조금 더 구기 야 바꾸지마 빛나갔죠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야 바꾸지마 우리 최요삼 선수에게 무엇이 특기냐고 물어봤을 때 천천히 밀고 들어오는 아르세 라이트 빗나가고 왼쪽 허용 아 네 치고받는데요 전 아르세 스트레이트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아르세 왼쪽 공전타 바다치고는 아르세 전전 사이드 스티브로 빠져나오면서 역공격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좋은 공격 공격부의 표적을 조금 움직임이 필요한 최요상 네 그렇죠 공격한 다음에 또 공격할 때는 정면보다 사이드로 공격이 나오기 좋습니다 3회 경기입니다 멕시코의 제2의 차베스라고 하고 있는 이 아르세 역시 그 명성다운 기량이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 그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좋은 챔피언은 역시 그 도전자가 만들어주는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최유삼 선수 최유삼 선수는 오늘 이 경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이 경기를 잘 마무리 짓고 정말 라스비아스로 가서 좋은 경기를 펼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랩프가 안 되는데요 랩프 허용 라이트 3회 끝났습니다 12억 중국과 함께하는 우리의 장악 퀴즈 세계의 고객이 행복할 때 우리 고객의 행복도 함께 커집니다 오케! 에스케! 피할 수 없는 피로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야죠 나도 아로나민 먹어야겠다 육체 피로 눈의 피로에 아로나민 골드 일동제약 일이 끝났다 그녀에게 간다 오늘은 위를 잊고 떠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까지 자 오랜만에 이 관중들이 프로복싱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최요삼 아주 영리한 복수 아닙니까 정말 영리하고 노래경기 복수죠 정말 모든 것이 손색이 없는 복수인데요 오늘 정말 멋있는 도전자를 만나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회전 가운데 4회전에 접어듭니다 아직은 경기 초반입니다 적당한 스피드에 중국의 강도가 있고요 아주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오늘 두 경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로나민 선수가 1회전에 케이율 시킨게 보통 일곱 게임 정도를 거의 1회전에 케이율를 시켰습니다 아주 초반 케이율이 강한 선수죠 초반을 넘어서 된다 끝내기가 우리 최요삼 선수 쪽에 잘 되어야 할텐데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초반에는 모험을 하지 말고요 가벼운 레프트로서 상대의 펀치를 미스시키면서 관객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잊히고 빠지고 바로 흔드는 이런 그 요령이 필요한 최요삼 4회전 기업입니다 4차 탈출 방어 3회까지는 모두 케이율로 아 레프트 붙었습니다 목을 짓누르고 있는 아르세 4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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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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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우로 아스테레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아스테레이트 지금 마르세 선수는 워낙 강한 펀치력과 연타에 자신 있는 선수거든요 복싱은 기술도 중요합니다마는 링 안에서의 심리전 복병전입니다 4회전 경기 25초 남았습니다 접근하기는 아르세 단발 이쯤 내서 이 최우삼 승수로서는 이 아르세 이 아르세 이 아르세 이 자라면 어떤 자신냐 봐야 할까요 이제 아르세이거나 워낙 랩집집에 있는 지금 최우삼 승수로서는 스트레이트의 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최우삼 승수로서는 같은 공격을 해만 합니다 아 지금 최우삼 승수로서는 승기 아까 3회에 비해서는 4회 좀 부진했습니다 아 역시 그 아르세 선수가 원투에 의한 랩투 연타도 좋고 거기에 또 펀치를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난타전을 벌이면 안됩니다 이 아르세의 눈썹 왼쪽 눈썹불가 좀 치여진 모양이에요 네 네 조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네 에 자 4회전 경기인데 바닥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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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공격 좋습니다 네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지금 아 랩투가 연결이 좋지 않습니까 아르세 이때 충격타였어요 아 또 스트레이트를 이용하죠 네 큰거 쪽이었습니다 양욱 절대로 어 자세를 멈춰서는 안됩니다 네 아르세의 왼쪽 눈썹 부위가 많이 치여졌는데요 아 그래 뭔지 안해 전혀 동의 없이 이 경기를 잘 치러 나갑니다 아직 뭐 표정이 밝고요 자신이 찬기는 모습입니다 네 워낙 그 열심히 하루도 겨울 내지 않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네 에 역시 투자한 만큼 나오고 또 땀이 될까만큼 경기 결과는 나오게 말했는데요 아 지난 2차 방안에 기준하고 13개월 동안 능행에 못 올라갈 때도 하루도 겨울되지 않고 훈련을 해낸 선수입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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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ik ис 아 아 아, 정면선입니다 아르세, 난타전 아주 화력을 꾸며대고 있는 두 선수 난타전 빨리 사이즈 스테이크로 빠져나오면서 로플 기대를 하고 있는 최유상 지교하게 묘붙고 있는 아르세 정면선이라고 있는데 아지면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추첨옵니다 아, 반투 아, 요런 것이 잘 먹었군요 아, 스트레스 마음먹고 싶은데요 아, 최유상 선수 네, 역시 반격 최유상 빗나갔고 최유상 아, 안면을 좀 비워줍니다 지금 아르세 펀치를 많이 낳고 있는데 네스트레이트와 후기 이에 대한 아르세 강력한 도전자를 맞이하잖아요, 최유상 아, 초반에 재정면선하기에는 좀 필요한 게 좋은데요 네, 네스트레이트에서 꼭 위주로 떼지는 아르세에요 재미를 봤습니다 역시 우리 최유상 선수 좋은 포인트 많이 날리고 있긴 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5라운드 1분이 12초 남았습니다 5회전 다시 레프리 양순수를 떼어놨습니다 의링 한가운데 아, 상하 연파 좋았습니다 승부들고 있는 교유상 레프리 로프가 주축하고 있는 아르세 아, 전력전타가 아쉽네요 아, 전력전타가 아쉽네요 다시 바라치고 나오는 아르세 위치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다시 로프를 기대되고 있는 최유상 동경 다음에 자세를 양욱 스트레이트 암인 허용하는 최유상 최유상 자,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최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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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형의 에스테이너가 아, 리주에서 끝까지 조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큰데요? 아직은 욕심으로는 안됩니다 아, 너무 대중입니다 라이트 아, 레프트 호흡을 또 허용하는데요 어, 라이트 주점 밀립니다 조심 밀립니다 라이트 자, 허락을 껴안는데 최유상 아, 육계승관인데 15초 남았습니다 5회전 15초 남았습니다 아니면 대조사 안들이 조금 흔들리는 최유상 아, 최유상 자, 클린트로 위기를 오면해야 됩니다 네, 잘 넘겨요 클린트로 잡아야 됩니다 네 혹시 프로렉스는 클린트로 한의 기술은 그럼요 아, 네 5회전 끝났습니다 잘 넘겼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정신력을 낳았다는 것도 좋지만 뭔가 룽이에스는 기술과 왜 그렇게 하니 자기의 훈련 훈련으로써 갖춘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5회만이 잘 버텨줬어요 네 이때도 좋아왔는데요 그대로 이형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 대단합니다 다시 왼손 훅을 노나요 네 원투 저렇게 아르셋 선수의 연타가 대단한 선수고요 거기에 파워를 갖췄기 때문에 이때 아주 최대 위기였군가였습니다 네, 위기였습니다 밀리면서요 라이트 우리 최유상 선수는 초반에는 좀 이 난타전을 멀리해야 되는데요 네 워낙 아르셋 선수가 펀치력과 체력을 갖춘 선수고요 거기에 연타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아주 폭발되게 있는 오반투가 우리 최유상을 괴롭히 하던 5회전 경기입니다 지금 이영래씨가 갖가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1분간에 체력 소모가 만회가 되었었죠 조금 그 염려가 됐네요 네, 정말 안면을 염려축하고 그나마도 우리 최유상 선수는 체력을 갖추고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버텨나고 있는데요 6회전 경기입니다 많은 관중들 우리 최유상 선수의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모처럼 우리 침체된 복싱에 정말 해킹 찬스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으로 안타깝습니다 라이트 아주 재미를 봤는데요 아르세가 아르세는 지금 뭐 자신있게 공결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직선 공격입니다 라이트 6회전 경기 어희들 12배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아흐 에스테이 안타깝 아흐 이 저 고양이 다라질 못했는데요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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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배내 아흐 20배내되어 아니 일주일 안전만 타지던 화력전입니다 화력전을 보내고 있는 아르세레 안전만 호출 가르치고 있는 최유삼 반주들은 아주 조마조마한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상대로는 반이네요 너무 지금 제가 안전만 하는데요 아 안됩니다 안전만이 호출됐습니다 경기를 중단시키는군요 네네 경기를 중단시키는 레리 오픈엘 레프리 아 정말 우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호르세의 타이틀 백성 K요승이 되었습니다 아 6회 K요승인데 아쉽습니다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이 호르세 아르세 선수의 K요승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백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최삼 선수 금메 성실을 정말 노력하는게 보셨는데요 네 정말 아르세 선수에 비해서 기량이 역시 한 단계 아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아르세 스트레이트가 이 화력을 뿜오면서요 집중탄을 날려서 우리 최삼 선수를 침묵시키고 K요승을 거두면서 타이틀을 뺏어가는 아르세 선수입니다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우리 최삼 선수 워낙 금연성 시세라고 노력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를 예상했었는데 본인에서는 120% 최고의 좋은 파이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그 비기 두터운 멕시코의 영혼 아르세 선수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무덤을 하고 있는 아르세 선수입니다 새로운 챔피언 WBC 라이트 프라이크 멕시코의 호흡의 아르세 선수입니다 아 지금 그 어 선수 이 몬들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리잉에서 자신의 찬 모습 쉐도 복싱을 하면서 관중들에게 자신의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프 아주 큰 걸 허용해서요 어 파괴 부간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 스트레이트 뭐 일회전 KO가 일곱 번이나 있다는 거는 정말 선수의 순발력 또 파워, 스피드 모든 것을 인종해 줘야 되는데요 네 75%, 72%의 KO의 규목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라이트 프라이크 라이트 프라이크 라이트 프라이크에서 72%라는 개요율은 정말 너무 흥믄한 그런 기록입니다 너무 그 스트레이트 많은 빈도를 허용했던 이 최유삼 선수입니다 이 최유삼 선수입니다 오늘 아쉽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한 우리 최유삼 선수 기량이 한 수 아래인 호세 아래세에게 호세 아래세에게 호세 아래세에게 4차 방어제에서 패했습니다 네, 기량이 있는 최유삼 선수의 수기 때문에 제 얘기에 또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자,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유난 해설 황충재였습니다 펜싱 경기장입니다 아나운서 김유난 해설 황충재